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전기료 인하 움직임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한정까지 반발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 지금까지 20여 차례 발생한 ESS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애매한 결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박연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제 정규로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현장에서는 누진세 완화와 폐지를 놓고 팽팽한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개편안은 총 3가지인데요. 현행 누진세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정기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일환과 여름철에 누진세를 축소하는 내용의 이한 그리고 세 번째는 누진세 완전 폐지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일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일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누진 구간 확대 안인 일환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를 채택하면 한전은 최대 2,800억 원의 이상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겨론은 사만인 누진세 폐지 의견이 우세합니다. 누진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이 정부로 쓰는 부담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어제 나온 의견들을 종합수렴에서 이번 달 안으로 전기료 누진세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전력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 소액 주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두고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세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하 정책을 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 제기와 함께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탈원전에 이어서 더 부담을 안게 된 한전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면서요? 네, 한전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어제 자리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료 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된 데 이어 전기료 인하 추진으로 최대 3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이에 따른 반발로 해석됩니다.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총괄 원가는 공개했지만 주택용과 산업용 용도별 전기 공급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저장장치, ESS 화재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어제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불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축 시스템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민간합동조사위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기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 시스템과 설치와 운영 환경의 관리 문제, 그리고 설치 부주의, ESS 통합 제어, 보호 체계 미흡 등 4가지 복합적 요인에 때문에 불이 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화재 원인으로 전기 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개월 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에 제품 결함이 아닌 관리 부실에 의한 것이라고 애매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ESS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모호한 원인 규명을 내놓았다는 건데요. 조사위는 많은 조건에서 실험해본 결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혀 특정 배터리 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태양광을 급속히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신 기자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